언젠간 난 자기 아니었으면 우리 같이 방송을 아마 못했을 것 같아 왜? 자기는 별로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맞잖아 그냥 나만 믿는 거지 근데 아마 보통 와이프들 같으면 자기 집 망하나 보다 생각하고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서 이거 못할걸? 자기는 진짜 특이한 거야 그래? 정말 특이한 거라니까 내가 자기한테 괜찮다 괜찮다 얘기를 하지마 사실 말로만 그러는 거거든 안 괜찮거든 그래도 괜찮다고 해 그래도 괜찮다고 해? 지내지 말고 그럼 오늘은 어떨 것 같아? 모르지 오늘은 좀 몰라 근데 모르는 것도 아니야 이제 어저께 코스닥이 7% 빠졌단 말이야 7% 확 빠지고 그 다음에 오늘 갭으로 아침에 또 한 3, 4% 확 빠졌을 때 반대면의 몽창 나오는 거를 좀 스마트 머니들이 좀 받았어 그래도 좀 털릴 사람들을 좀 털렸는데 어제 카페 밤에 들어갔더니 난리가 났더라고 내 아침에 손줄 친다 그러고 하고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야 이런 글도 들어왔어 후회의 글 자기가 아침에 시초가 손줄 치고 났더니 이제 주식이 오르더라 지금 이제 다시 빨간불이거든 하거든 근데 이걸 좋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이 상태로 이제 급격히 좀 가기가 어려워 난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이대로 시간이 좀 필요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 오늘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또 우리 지명 관계상 그렇게 얘기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렵다고 봐 여러 가지 상황에 난 그리고 또 어제 주식하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 떨어지잖아? 그러면 인간 본성으로 어디를 좀 원망하게 돼 보통 어디를 원망하겠어? 사회 정치권을 많이 원망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왜 대책이 없냐 빨리 기관자국으로 매수를 해라 공매도 금지를 해라 근데 나는 그게 근본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단기간에 그런 액션이 우리 시장에 별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던지고 나갈 형들한테서 스마트 머니로 좀 손이 바뀌어야 되고 또 지금 우리 GDP가 많이 떨어졌잖아 떨어진 만큼 또 학박사 사건 하단까지 좀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난 그렇게 생각해 그게 내 원래 생각인데 그런 나도 어제 뉴스를 보니까 힘이 좀 빠지긴 하더라 왜 힘이 빠졌냐면 그 뉴스 때문에 다 봤을 거야 지금 이제 한일 분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서 평화체제로 북한하고 협력으로 이걸 갖다가 해결하겠다 단숨에 일본은 우리가 넘어서겠다는 얘기를 딱 한 거야 VF형이 그걸 들으면서 왜 내가 이렇게 좀 힘들다고 생각했겠어 그건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래 가장 큰 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고 해도 굉장히 먼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 그게 가야 되는 방향은 맞는데 우선 너무 눈치가 없는 거지 때가 안 맞는 거야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상가집 가서 불로초 개발하겠다는 거 똑같은 거거든 전혀 안 맞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또 북한하고 사이도 좋고 김정은이 좀 잘 잘 따라와가지고 어? 문재인한테 형님 형님 하면서 지금 막 그런 상황이면 어?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애이 이게 좀 되잖아 지금 막 미사일 파고 너 죽빵 날려버리겠다고 너 내 앞에 나타나면 저 질질게 패버리겠다고 지금 얘가 진짜 문제에 그런 상황에서 이런 거는 분위기에 안 맞는 거지 웃기는 거지 이렇게 북민들 봤을 때는 좀 한심한 거야 그냥 완전 우리 막 고기방패되는 거네 이거 완전 돌겨가지고 죽창 들고 소총 앞에다가 들이받는 거네 이제까지 뛰어난 장수들은 다 왜 존경을 받았냐면 전쟁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극복해서 존경을 받는 거거든 뭐 이순진 장군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전투에서 이긴 사례들이 전부 다 그 존경을 받았어 근데 그 사람들 있잖아 그런 역사적인 전투에서 공통점이 뭐냐면 싸워야 될 때와 싸우지 않아야 될 때를 명확하게 구분을 했고 그래서 내가 유리한 구간에서 수적 열쇠를 가지고 외적인 요인을 유리한 상태로 만들어서 전세를 역전했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한일 분쟁은 사실은 이거 6억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야 6억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개고통받아 일본 국민들이 개고통받아 정치인들만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거든 너무 이용을 심하게 하는 거거든 이쯤에서는 매듭쳐야 되거든 유시민 작가님이 무슨 얘기하면 나는 그 분하고 거의 생각이 다르거든 정 반대인데 나는 딱 두 번 맞은 적이 있어 한 번이 비트코인 얘기고 다른 하나는 지금 정치권이 나서 빨리 좀 매듭을 해야 된다는 뉘앙스야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또 이 양관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인이고 다른 입장이긴 한데 어쨌든 그 논리 구조는 좀 맞다고 생각하거든 지금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하면 별거 없거든 이런 얘기 한 번 보면서 와.. 이거 정말 그 뭐랄까 힘이 빠진다고 그래야 될까? 내가 근데 이제 주식이 내 것들이 많이 떨어지잖아 내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내가 밤에 내가 들고 있는 회사들 사업 보고서 하고 시가총액을 받단 말이야 그랬더니 조금 마음이 놓이더라 시계총액이 좀 낮으니까 근데 사태가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여기까지 오니까 힘은 좀 빠지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사실은 정책 기조만 딱 바뀌면 되거든 내가 그 좋아하는 유튜버 있잖아 그 형이랑 나랑 거의 그런 세상을 보는 눈은 굉장히 비슷해 그 형도 예전에 노상 못하고 그랬대 그래서 생애성 보는 눈은 되게 비슷하더라고 정책 기조만 바꾸면 우리가 좋아질 수가 있거든 근데 이제 정책 기조가 안 바뀔 것 같은 거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지금 막 이거 떠받치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공매도 문제가 아니야 공매도 금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공매도 금지하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국가 신뢰도 이런 거에 또 영향을 받는 거거든 그런 거야 근데 아직은 펀더멘털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막 토막나는 그런 단계는 아니야 올해 이번에 2분기 실적 나오는 거 보니까 괜찮아 그거 보면서 이제 그냥 참는 거야 뭐랄까 기업의 퍼마 조금 더 높아졌다고 보면 돼 기업이 좀 더 싸졌기 때문에 우리의 투자 종속으로 보면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힘이 빠지는 거지 이거 내가 미국인이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는 거거든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서 해야 될 거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예전에 어떤 보수 유튜버가 한 1183원에서 사라고 했다고 그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이걸 어떤 사람들이 이해할지 모르겠어 지능이 똑똑하면 이해할 거야 지금 그보다 더 올라갔지 이건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야 자기가 무슨 A라는 종목을 얘기했어 내가 B라는 종목 난 이거 져도 돼 지고 이기 문제가 아니겠는데 져도 되는 거야 B라는 종목을 얘기를 했어 내가 어느 게 더 오를지 내 얘기를 한단 말이야 누가 이길 확률이 몇 퍼센트겠어 50% 거의 50%야 거의 50%야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이렇게 단지꼭지에서 있잖아 지금도 달러로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달러가 이렇게 급등했을 때 있잖아 이거를 더 사는 거는 카지노가 어떻게 돈을 버느냐 하면 고객은 49% 카지노는 51%야 승률이 그럼 한 번 하면 거의 반반이겠지 내가 이길 딸 수도 있겠지 근데 내가 한 1000번 게임을 했다고 봐 그러면 무조건 자기가 돈을 버는 거라니까 알겠지 지금 가격이 올랐잖아 여기서 콜을 외치는 거는 맞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사람의 본성이 있다 딱 보면 투자를 많이 안 한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데 오르잖아? 그러면 올라가서 목소리가 점점점점 세져 신라제는 그렇게 막 올랐잖아 신라제는 꼭대기 있는 사람 올라가는 수익 낸 사람은 자기가 세상이 최고야 봐라 신라제 봐라 니들이 뭐냐 그렇게 된다니까 신라제는 들어가는 사람은 더 오를 거를 생각해서 돌아가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자본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서 그래 위아나가 달러당 7위안을 올라갔어 위아나 가격이 떨어졌단 말이야 위아나 가격이 떨어지면 좋은 건 나쁜 거야 중국에 좋은 거? 위아나 가격이 떨어지면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이제 많이 늘었어 50% 확률 중국한테 좋은 거야 근데 봐 해석을 거꾸로 하잖아 자본 생태계는 이런 거야 개미가 많아지잖아 그럼 개미를 잡아먹는 참새가 또 많아지잖아 참새가 또 많아지면 독수리가 또 많아져 독수리가 많아지면 참새 개체계가 줄어 참새가 늘어나지? 그러면 개미 있는 개체 수가 또 좀 줄겠지? 근데 참새가 늘어나는 그 타이밍에 독수리가 또 많아지겠지? 그럼 참새가 또 줄겠지? 그럼 맞춰진단 말이야 나라가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환이 오르는 근데 환이 오르는 거는 지금 봐 환율 전쟁이나 그러잖아 우리 통합값 올려주세요 하면서 싸우는 애도 있냐? 없어요 다 자기 통화를 낮추려고 한 거야 그래서 봐 위아나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이게 좀 복잡한 얘기는 단순 환만 얘기하는 거야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위아나 가격이 오르니까 중국 망했네 그런단 말이야 중국이 뭐 위기고 망했네 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그러잖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점 너의 통합 가격 올려 얘기하잖아 그게 좋은 거면은 봐 여기서는 나쁜 걸로 인식을 했는데 현상을 갖다가 여기서는 반대로 내리라고 얘기하잖아 우리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잖아 그러면 기업들이 자동차나 반도체 쪽에서는 올라가 약간 보양 먹는 그런 셈이 되는 거란 말이야 지금은 그리고 봐 우리나라 환 가격이 떨어지잖아 파라다이스 같은데 사람들 더 많이 놀러와 터키화가 막 폭락을 한 거야 그래서 주변에 바로 가깝지 유럽 애들이잖아 우르르 가가지고 쇼핑하면서 유로화가 왕창 들어왔다니까 그러면서 환이 다시 잡았다니까 그러면 1300원 1400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자산 값어치나 주식 값어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야 싸지는 거야 우리나라의 서비스도 싸지는 거 경쟁력이 싸지는 거라니까 거꾸로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 사람들이 내 얘기 뭐냐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시 또 좋아서 내려갈 건데 여기서 내가 이 얘기 오늘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지금 겁먹은 상태에서 그거 보면서 그거를 갖다가 따라할까 봐 그래 그게 바른 방법이 아니다 단기간에 좀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내 재산은 불리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를 아마 해보면 느낄 거야 그게 안 된다는 거를 그 형이 되게 투자 외적인 거를 내가 좋아하는 형인데 지금 강남 아파트는 더 오른다고 하고 외곽 쪽은 더 떨어진다고 하잖아 근데 여기에 뭐가 맹점이냐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은 가격을 몰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뭐 봤다고 사업 보고서 보면서 이 회사 상황을 봤다고 했잖아 그거 보면서 아 이 회사가 지금 돈도 잘 보고 있구나 이걸로 내가 안착했잖아 근데 투자 초보들은 그걸 못 보는 거야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런 거거든 강남 아파트 되게 여러 가지야 근데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슬슬 이제 실가치보다 거품이 껴 있는 게 보여 내가 얘기했잖아 나 옛날에 강남 아파트 때문에 논쟁이 있었다니까 나는 올라야 된다 생각하고 상대방을 폭락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딸 알았어? 그러니까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지금 가격이 어느 수준인지를 그게 인간의 원시 본능인데 옛날 시대는 그냥 가치를 평가하는 기관 자체가 없어 인간의 한국 망했네 한국 안 좋네 다 아는 얘기야 그거는 다 아는 얘기라니까 가격을 몰라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안 좋은데 그럼에도 싸다 그리고 강남 아파트 좋은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근데 가격을 봐야 되는 거야 평당이 이렇게 넘어가면 실가치에서는 벌어지는 거야 우리나라의 정치나 문화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실제 값어치보다 거기서 더 프리미엄 갭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임대료를 기준으로 역산하는 게 있어 그리고 외곽 쪽은 있잖아 다주택 때 할 양도 중간세 때문에 싸단 말이야 근데 싼 거에다가는 쇼치고 지금 비싼 거에다가 롱을 얘기한 거야 그 형은 그 주식 시장에 뭐냐면 주식 시장에서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각감 받고 이거 안 하면 병신되는 시젝터가 있었어 그게 뭐였는지 알아? 바이요? 그게 바이요였어 그리고 바이요 그거 날라갈 때 이거 사면 등신되고 막 그런 종목이 있었어 그게 약간 제지주 같은 그런 종목이야 누가 제지주사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럴 때 또 바닥에서 길도한 종목이 뭔지 알아 그게? 통신주들 막 이런 거 통신주들 지금은 오히려 통신주들을 각감 받잖아 난 통신주들을 각감 받을 때는 지금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런 거라니까 얼마 전에 봐 미국 주식 안 하면 왜 미국 주식 안 하면 한국 주식 안 해 근데 미국이 이제 또 조정 받잖아 그럼 그때는 또 그런 얘기 쏙 들어가요 쏙 들어간다니까 인간 지표로 하니까 이게 그래서 형들도 안전마진을 계속 체크하면서 자본을 투입하고 안전마진이 없다 생각하면 그걸 차익실현하는 방식이 그게 나는 지속 가능하다는 거야 단기간에 뭐가 올랐나 이런 거 누가 이겼나 저겼나 수준이 떨어지는 얘기야 우리 여의도 회사할 때 그런 얘기하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 이 순간에 내가 바람직한 자본 집행을 하는 게 누적히 쌓이면 내가 포커를 치는데 51%의 확률로 포커를 계속 치다 보면 그게 이제 자본이 우상향한다는 거야 제가 어저께 그렇게 사이드카 열리고 나라가 멸망하는 거 같아도 인터넷 세상 보면 다 나라 망하겠다 그랬잖아 근데 실제로 기업이 도산했다든지 시업자들이 막 나오고 그런 실물 시장의 영향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를 생각하고 좀 겁내지 말고 편안하게 했습니다 편안한 구조를 만들어 놨으면 그게 되겠지 얘기가 또 길어질 것 같은데 당분간은 어렵겠지만 내일은 상한가! 편안한 구조를 보기 더 만들기 기분이 걸ə 하나도 admired